알면 할수록 좋다 쏟아지는 뉴스 속 알맹이만 떠먹고 싶은 욕심쟁이 당신을 위한 해설 팟캐스트 지지익선 뉴스 브리핑 지금 시작합니다. 고고씽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아 여섯 번째 벌써. 네 저는 경제와 IT에 관심이 많은 김범레입니다. 네 저는 국제정치에 대한 소식을 주로 전달해드릴 똘기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 정말 심사숙고였어요. 요즘 2월 10일 날 녹음을 하고 있는데 너무 하고 싶은 기사가 많아요. 정말 뉴스 브리핑만 2시간 녹음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희가 지지익선 본편과는 다르게 조금 시의성 있는 주제들을 하고 있는데 아 지금 이거 하면 너무 재밌겠다. 근데 다 할 수는 없어서 심사숙고에서 골라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얘기할 주제는 민간 우주비행입니다. 민간 우주비행. 오. 지지익선 뉴스 브리핑은 청취자 여러분들의 댓글과 좋아요 그리고 후원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제가 민간 우주 여행을 얘기를 할 건데 왜 갑자기 이 시간에 민간 우주 여행을 준비했냐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세계 1위 부호였던 지금은 아닙니다. 한때 세계 1위 부호였던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가 아마존 CEO를 퇴임합니다. 사임? 퇴임? 어쨌든 자리를 내려옵니다. 사람들이 물음표가 가득 떴습니다. 그래서 아마존이 잘 나가거든요. 근데 잘 나가는 업체를 왜 갑자기 특별한 사회 없이 그만뒀을까라고 했는데 인터뷰 등을 여러 정보를 조합해보니 그 제프 베조스가 자기 기업 중에 우주탐사 기업이 하나 있어요. 제프 베조스는 아마존만의 CEO가 아니라 여러 기업들을 거느리고 있던 그 중에 자신의 우주탐사 기업인 블루 오리진에 집중할 것이다. 라고 지금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존 CEO 때려치고 블루 오리진에 올인할 것이다. 아마존이 재미 없어졌군요. 모르죠. 그건 모르겠지만.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라고 지금 관측이 됩니다. 그래서 블루 오리진은 뭐냐면 제프 베조스가 2000년에, 21년 전이죠. 2000년에 더 저렴하고 접근성이 좋은 우주여행을 목표로 사제를 털어서 창업한 회사입니다. 이게 여러분 제프 베조스 같은 사람이 아마존 그거 택배회사 해가지고 세계 1위 된 놈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2000년부터 우주여행을 준비하던 특출난 천재입니다. 어, 그 뭐 세계가 뭐 M2K라고 해서 망할까 말까. Y2K. 아, Y2K. 공포에 빠져있던 시기에. 이 사람은 우주여행을 생각한 거죠. 한 20, 30년 뒤를 생각하고 창업을 한 거겠죠. 자, 이렇게 기대가 되는데 우주여행 혹은 뭐 민간 우주 사업 하면은 이 블루 오리진 말고 하나가 더 있죠. 스페이스X. 스페이스X. 그거는 누가 이끌고 있느냐. 현재 세계 1위. 아, 현재 세계 1위 대부호? 어, 내가 부호를 얘기 안 했네요. 현재 세계 1위 대부호인 테슬라의 앨론 머스크가 2002년에 설립한 우주기업입니다. 아, 비슷하네요.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 천재들은 뭔가 통찰이 있나봐요. 우리 2000년에 우린 뭐 하고 있었을까라고 생각해보면. 어, 월드컵 준비하고 있었죠. 그렇죠. 월드컵을 준비하고 있었죠. 그때 이제 지금 현재 세계부호 1, 2위를 다투고 있는 제프 베조스와 앨론 머스크는 우주 기업을, 우주 회사를 이렇게 창업을 합니다. 대단하다. 자, 그리고 스페이스X를 좀 더 얘기를 드릴 건데 이건 민간 우주기업 중에서 가장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 민간 업체예요. 가시적인 성과라면? 크게 두 가지 정도의 사건으로 유명해졌는데 2012년에 세계 최초로 상용우주선을 발사해서 국제우주정거장에 도킹을 시킵니다. 도킹을? 그러니까 그 결합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더 얘기를 해보면 지하철이 구경기업인데 지하철이 그냥 구경이에요. 모든. 근데 거기에 누군가가 상용지하철을 갖다 올려서 역과 역 사이를 한번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사실 되게 신기한 일이죠. 자, 그래서 상용우주선을 발사해서 국제우주정거장에 도킹을 시킨 게 세계 최초예요. 그 전까지는 국가들이 나사랄지 여기저기 해서 도킹을 했다, 나왔다, 했다, 나왔다 이렇게 했던 건데 기업이 그걸 성공을 한 거죠. 두 번째가 2015년 위성을 궤도 진입시킨 추진체 로켓을 파손 없이 회수하는 데 인류 최초로 성공합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설명드릴게요. 원래 이 로켓을 쏴요. 위성 로켓을 쏜다. 그러면 어쨌든 위성을 지구의 궤도에 올려놓는 거죠. 네. 그러면 그 궤도까지 올려놓으려면 추진체가 필요하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로켓을 쏘는 걸 상상해보면 밑에서 막 불이 팍 나와가지고 올라가서 뭔가 막 분해되면서 뭐가 떨어지잖아요 또. 그렇죠. 위성만 남고 그 위성, 그 조그만 위성이 궤도에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팔뚝 하나가 로켓이라고 치면 맨 위에 있는 중지 손톱 정도를 위에 올리기 위해서 이 팔뚝만한 로켓을 쏘는 거예요. 그리고 방금 떨긴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추진체 로켓이라는 건 떨어져 나가면서 바다에 떨어지게끔 유도해요. 그래야 아무도 안 다치니까. 그렇죠. 그래야 아무도 안 다치니까. 이게 지금까지 모든 국가들이 하던 로켓을 쏘는 방식이었어요. 근데 이 앨런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그 추진체 로켓을 바다에 그냥 떨어뜨리는 게 아니고 지정된 위치에 착륙시켜요. 연료만 다시 넣으면 다시 쓸 수 있게끔. 그것도 다 돈이니까. 그게 제일 비싼 돈이죠 사실. 추진체 로켓이. 그걸 재활용하는 거는 없었겠네요. 그 전까진 그런 생각을 하지도 못했어요. 바다에 다 빠져버리니까. 그냥 바다에 그냥 떨어뜨린 다음에 바다에 떨어지는 것도 낙하산으로 이렇게 하늘하늘 내려오는 게 아니고 그냥 바다에 꽂아버리면 쳐박으면 그걸 건져서 부품 몇 개를 재활용하는 정도였어요. 안 부서진 거. 근데 이 앨런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로켓이 다시 수직으로 착륙해요. 정해진 포인트에. 팔뚝이 로켓이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이 중지 손톱만 궤도에 올려놓고 다시 어느 포인트에 이렇게 내려와요. 이야. 대단한 겁니다. 이거 정말로. 그리고 이 추진체 로켓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로켓을 쏠 때 가장 돈이 많이 드는 이유예요. 근데 이거를 회수하는 데 성공을 합니다. 인류 최초로. 자 그럼 현재는 뭐라고 했냐. 이 두 가지 사건으로 스페이스X가 굉장히 유명해졌고 현재는 2019년 11월에 위성에서 와이파이를 터뜨리겠다. 이거 넷플릭스법에서 잠깐 나왔던 얘기죠. 아 네네. 스타링크라는 프로젝트인데 위성에서 와이파이를 터뜨려서 전 세계 인구가 인터넷 가입 없이 와이파이를 쓸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하면서 이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 위성을 60개를 이미 띄워놨습니다. 지금 제가 쓸 수 있나요? 아직은 상용화되지 않아요. 아직은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는 거냐면 위성 올리는 거. 위성을 궤도에 올리는 건 얘네한테는 일도 아닌 거예요. 원래는 국가가 팔붙이고 나서서 해야 되는 일이었는데 그렇죠. 60개나 그냥 민간 업체가 올리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런 걸 올리기 위해서는 다 협약에 의해서 기준을 맞춰야 되긴 합니다. 자 그리고 2020년 5월에는 민간기업 최초로 유인우주선을 국제우주정거장에 도킹시킵니다. 아 이거 아마 트럼프도 참관했던 그럴 거예요. 그 행사 같은데 행사가 아니라 그 역사적인 장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까지 유인우주선이 국제정거장에 여러 번 도킹을 했습니다. 미국도 했고 러시아도 했던 걸로 알고 있고 중국도 했던 걸로 알고 있고 근데 이걸 민간 업체가 한 게 최초인 거죠. 아 대단하다 진짜로 그래서 2020년 5월에 민간 유인우주탐사 시대의 문을 열었다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어쨌든 이게 스페이스X 다시 반대로 얘기해보면 블루오리진은 너네 뭐 했니? 블루오리진이라는 게 있었군요. 스페이스X 지금 추진체 로켓 회수하고 유인우주선 조킹시키고 지금 난리 났는데 블루오리진 너 뭐해? 라고 해서 제프 베어스가 뭐라고 했습니까? 아마존 내가 때려치겠습니다. 아 이제 집중해보겠다. 앨런 머스크? 그 전기차 만드는 새끼? 하면서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블루오리진도 사실 여러 가지를 성공했어요. 심지어 로켓 회수 있죠. 그거는 블루오리진이 먼저 성공했어요. 아까 인류 최초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이제 조금 블루오리진이 여기서 우리가 먼저 성공했어 라고 약간 찡찡대는 건데 블루오리진은 위성을 궤도에 올린 게 아니에요. 아까 스페이스X는 위성을 궤도에 올리고 그 위성을 올리는 데 필요했던 추진체 로켓을 회수한 거잖아요. 근데 블루오리진은 그게 아니고 위성 궤도까지는 가지도 못했고 성춘권? 카르만 라인이라는 고도 100km 정도의 라인이 있어요. 거기까지 시험비행을 하고 그쯤 가면 이제 지구의 중력이 미세해지거든요. 우주의 입구라고 하는 우주 초입 그런 곳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실험을 했어요. 근데 그것도 사실 대단한 거긴 해요. 한 번 쏘아올렸던 로켓을 회수한다는 건 정말 대단한 건데 아쉽게도 위성 궤도 그러니까 지구 바깥으로 간 적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블루오리진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야 스페이스X 저런 거 활동한 니네 뭐 했어? 야 우리가 먼저 회수했어.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이렇게만 얘기를 하면 야 이거 블루오리진이 스페이스X보다 약하네. 설립은 빨랐을지언정 약하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오늘 중요한 파트입니다. 두 회사는 지향점이 달라요. 그래요? 네. 어쨌든 뭐 회사라니까 기업이니까 이윤을 추구하는 게 목적이겠죠. 그건 똑같겠지만 목표가 다릅니다. 우선 블루오리진의 목표는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우주 관광 혹은 왕복을 목적으로 합니다. 네. 스페이스X는 본격적인 민간 우주 탐사를 목적으로 해요. 아 다르네요 확실히. 그렇죠. 그래서 블루오리진은 이런 얘기를 해요. 2021년에 유인 우주 비행에 도전합니다. 그건 뭔가 하나 빠졌죠. 도킹한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얘네는 우주를 관광사업화 하고 싶은 거예요. 어디에 안 내린다는 얘기예요? 그게 착륙 이런 걸 안 하고? 뭐 착륙을 할 수도 있겠지만 관광산업화 하고 싶은 거예요. 혹은 운송사업화 그런 걸 하고 싶은 거고 앨런 머스크의 스페이스X는 목표가 화성으로 가는 겁니다. 종종 얘기해요. 앨런 머스크가. 그러니까 스페이스X는 궤도를 뚫고 나가서 우리는 화성으로 간다. 그러려면 우주정거장에 잠깐 도킹을 해서 점검을 좀 하고 또 쏘고 나가고 이런 과정이 있어야 돼서 앨런 머스크는 그렇게 쏘는 거고 이걸 좀 비유를 하자면 스페이스X는 대륙 간 횡단열차가 되고 싶은 거예요. 블루 오리진은 지하철이 되고 싶은 겁니다. 아 스케일 차이가 너무 크게 비유를 하신 거 아니에요? 아 스케일 차이는 크겠지만 돈은 누가 더 잘 벌까요? 돈은 제프 베이조스가 더 많이 벌겠죠. 그렇죠. 우리가 지하철 얼마나 많이 이용해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예요. 물론 제 사견이 좀 들어가기도 했지만 예를 들어 스페이스X가 정말 성공적으로 달이나 화성에 식민지 건설을 했어. 이제 인류가 약간 범우주급으로 도약을 했어. 그럼 그 우주와 우주 행성과 행성 인터스텔라죠. 인터스텔라 그거를 어떻게 이동할 거냐는 거예요. 그 철로를 블루 오리진이 깔 것이다 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스페이스X는 거기서 한 차원 더 나아가서 그런 어디 행성 간 사람들이 오가고 이런 거에 관심이 있다기보다는 사람은 적게 움직일지언정 약간 미지의 세계를 좀 더 우리가 알아보는 거에 더 주안점을 두는 거군요. 그렇죠. 근데 이게 약간 그 두 기업가들의 원래 베이스가 되는 기업 있잖아요. 아마존과 테슬라? 아마존과 테슬라의 행보와도 약간 비슷한 거 같은 게 아 그래요? 아마존의 처음에 책이었나요? 책 사업으로 하고 이제는 나중에는 택배 사업으로 이렇게 확장을 해서 인터넷 쇼핑몰의 어떤 거인이 되었고 그렇죠. 그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 수익이 수익 모델이 될까 사람들이 의심했던 전기차에서 지금 약간 성공을 조금씩 조금씩 작년인가 최초로 흑자로 돌입했죠. 그렇죠. 그리고 자율주행이라는 테마를 전면에 내세운 회사고 근데 테슬라가 내세운 기술들은 사실은 수익성이 처음부터 막 엄청날 거다. 그런 건 아니었죠. 그런 건 아니었는데 아마존의 어떤 택배 사업 같은 경우는 좀 시장에서 확장만 잘하면 사람들이 택배를 이용 안 하고 살 수는 없으니까 수익성은 좀 약간 보장이 되는 사업 같은데 제 생각에는 그런 행보가 이 우주 사업에도 조금 비슷하게 걸쳐서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우주를 향한 이 두 부호의 경쟁은 심화되고 있긴 한데 그리고 또 스페이스X가 기술적으로 우위에 있는 것 같긴 한데 두 회사의 목표도 다르고 지향점도 좀 다르고 그리고 이제 제프 베이조스가 이렇게 CEO까지 사임하면서 블루 오리진에 올인한다. 이거 그냥 언론에 안 터뜨리고 그냥 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터뜨렸다는 얘기는 투자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본격적으로 해보겠다. 네. 홍보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홍보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지하철이 대륙을 행단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두 부호가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저는 이러한 기사에서 좀 얻을 만한 게 한 두 세 가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2000년부터 이 두 천재는 천재라고 해야 되나? 이 두 명의 특출난 사람은 2000년부터 우주 사업을 준비를 했다는 거. 괜히 천재나 괜히 부자가 아니구나라는 게 좀 느껴지고 그리고 우주 여행 스페이스X의 우주간 횡단열차는 조금 나중 얘기일 수 있겠지만 블루 오리진의 우주 관광은 조만간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올해 내에 유인 우주 관광선을 한번 쏜다고 했거든요. 도킹하는 거 아니고 우주까지 갔다 돌아오는 거예요. 거기에 타는 사람들은 무슨 뭐 공군 출신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아 우선 뭐 시험 발사할 때는 그 훈련된 사람들로 그래도 약간 보증이 된 사람들 근데 만약 그게 정말 성공적으로 잘 되고 안정성이 좀 확보가 된다. 약간 비행기에 준하는 기술력이 된다. 그럼 정말로 너 다음 여름 휴가 때 어디 가? 나 카르만 라인까지 갔다 와.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기내식도 주고 막 제가 지금 웃고 있는 게 나중에 밈이 돼갖고 이 자식이 통찰력 하나 없이 비웃고 있었다는 될 수 있습니다. 저 범레님한테 궁금한 게 있어요. 그게 만약에 나중에 상용화가 되면 범레님은 가실 거예요? 사실 조금 무서울 것 같긴 하고 사실 저는 어릴 때 비행기도 좀 무서웠거든요. 저는 지금도 무서워요. 비행기의 그 규정이라 그러나요? 비행기에 생긴 규정들이 다 피로 쓰여졌다. 막 그런 얘기 있거든요. 사고가 날 때마다 하나씩 덧대어 쓰고 맞아요. 사고가 크게 날 때마다 새로운 비행기 규정이 생겼다. 이런 얘기가 있고 실제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주 관광 시대가 열렸다. 라고 해도 개인적으로는 한 5년은 지켜보지 않을까? 라고 생각은 하지만 분명히 그거를 즐기고 싶은 사람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맞아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주로 올라가는 건 정말 특권 중에 특권이에요. 맞아. 근데 이 특권이라는 게 뭔가 불균형이라는 게 아니라 정말 오랜 훈련 그리고 체력 관리를 다 해서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최정의 멤버들을 선발해서 가는 건데 거기 중에 한 명이 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돈이 있으시다면 그게 천만 원이든 이천만 원이든 내고 가실 분들이 있을 거예요.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난 보고 싶다. 그런 사람이 있을 거기 때문에 우주 관광 사업은 굉장히 전망이 좋다고 예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첨언을 하면 우리가 2000년대 중반 후반쯤에 자율주행차가 나올 거야. 라고 했을 때 그 누구도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나왔죠. 물론 완벽하진 않지만 지금 우주를 관광하는 시대가 온대 라고 했을 때 그 누구도 믿지 않겠지만 10년? 제가 보기엔 10년보다 빠를 것 같아요. 분명히 올 거고 주식 시장의 메이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주식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또 블루 오리진이나 스페이스X에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고요. 아마 이제 이렇게 스페이스X나 블루 오리진이 시험 발사를 할 때마다 기사가 계속 쏟아질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두 기업의 행보도 조금 지켜봄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아주 흥미진진하네요. 네. 제가 기업들 얘기하는 걸 참 좋아하는데 조금 아쉬운 건 민간 우주 사업의 문을 열었습니다. 어쨌든 스페이스X가 처음 문을 열었는데 왜 미국밖에 없을까? 이렇게 민간 우주 사업을 활짝 열어제 끼는 기업이 왜 미국밖에 없을까? 왜 대한민국에서는 그게 불가능할까? 네. 그게 조금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진짜 그냥 걱정인데 그냥 제 걱정인데 일반 국민 중 한 명으로서의 걱정인데 지금까지의 제조업이라는 건 어쨌든 지구 안에서 하던 거예요. 그래서 해볼만 합니다. 그게 스마트폰이든 자동차든 선박이든 뭐 이렇게 해볼만 할 것 같은데 우주로 나가기 시작하면 국가에 전폭적인 지원이 있지 않는 이상 혹은 국가가 힘이 세서 하늘길을 열어줄 수 있을 정도로 권력이 있지 않는 이상 실험하기가 어렵거든요. 그 지금 스페이스X나 블루 오리진도 미국에서만 왜 이런 좋은 기업이 나올까가 아니고 미국 이어서 나온 거일 수가 있어요. 미국 땅덩어리 넓고 나사라는 국제 우주의 약간 뭔가 표준 같은 단체가 하나 있고 하늘길도 많이 열려 있고 우주 패권도 잡고 있고 그러니까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시각도 있거든요. 뭐 이제 중국도 따라가긴 하겠지만 아 대한민국이 우주 경쟁을 따라갈 수 있을까? 그게 조금 걱정이 돼요. 저는 전망을 해보자면 아마 한참 멀지 않았을까 좀 부정적으로 전망을 해보자면 왜냐하면 옛날에 개봉했던 히든 피겨스라는 영화 보시면 어떤 여성분들이 나사의 우주 사업에 일조를 했던 그 일대기를 다룬 영화인데 그 중간에 지상에서 많이 지원을 못 받고 국가의 지원을 못 받고 굶주림에 아사하시고 그런 분들이 시위에서 우리는 이렇게 빵 하나 못 먹고 죽어가는데 왜 하늘만 쳐다보고 우주여행을 하느냐 우주 개발을 하느냐라는 시위도 엄청 많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다 거치고 이제서야 민간 기업이 우주로 나가기 시작한 미국이에요. 미국은 그런 역사적 배경이 있었고 우리나라는 우주 관련해서 그런 갈등이나 시위 집단 간의 토론 이런 게 있었던 적이 사실상 제 기억에는 전무하거든요. 없죠. 제가 알기로도 그 예전에 우주인 뽑는 거 있었는데 아 그 이씨랑 고 씨 맞아요. 맞아요. 이소연 씨인가 그분이랑 고 무슨 그분 그 이후로 아무 얘기가 없는 거였어요.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대한민국도 약간 우주 패권의 경쟁력이 있으면 좋을 텐데 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혹시나 또 이런 생각이 들면 또 그런 게 있어요. 정치인을 뽑을 때도 혹시 우주산업 관련해서 청사진이 있는 후보가 없을까? 인기가 없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 현재 풍토에서는 그럴 수는 있는데 뭐 앨런 모스크랑 제프 벨조스는 2000년부터 지금 우주사업을 준비했다는데 그런 걸 생각하면 그런 약간 통찰을 가진 기업인이나 정치인이 꼭 아니더라도 정치인이나 기업인이 대한민국에도 있지 않을까 그런 또 시각을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희망을 해봅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